야 칠 번 가자 제일긴다 어 뭐야 호지가 이상한데요? 내가 포지셔야만 해 피카츄가 센터 봐 칠 번 세포 나이스 짠 이거 그러면 개구 탈거야 아마 나이스 아이이이 절 greatness of me 적oru 8번으로 보는 모션 3번 쪽 하나 락플러 나 이거 fake 버릴게 진짜 적배 하나 6번 저거 어디서요? 아이고 왜야 저거함 하나 더 있어 저거 유탄 날라 했어 아닌데? 유탄 날라 했어 이건 유탄 내가 쏜거야 어 3번 내 앞에 유탄 쏜거야 줄게 3번으로? 자 자 이제 아니 2탄은 내가 있는 곳에 쏘길래 난 정비 승천하지 유탄은 내가 쏜거야 너 수명끄 나가자 누가 오른쪽으로 1번 소리 나 2번 소리 2번 소리 3S 1번 다운 어디?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2번 다운 1번 다운 3번 한 번 뒤에 2번 3번 내일년이 바로 도랑 배포 3번 쪽으로 오우 나이스 아 라포 들어야겠다 나 2번 존재 2반에서 1번 아싸 0킬이 땅 내가 지금 쓰고 있는게 40만원짜리잖아 LG 거 어 공무라 백스꺼보다 괜찮지 공무라 백스꺼보다 괜찮지 백스꺼리 따이 백스꺼리 따이 아 3번 하나 더 2번 밑에 하이브 아 2번 밑에 상대 7번 나이스 3번 클리어 라스트 라스트 7번인가? 아 나이스 오늘 일 쉬었어 언니 블랙 잘하시는거에요? 뭔소리소리 블랙스쿼드 잘한대 아 나 블랙스쿼드 잘하는거냐 물어보는거야? 난 블랙이라고 하길래 나 블랙 bacon은거 잘하냐는거였지 흐흐흐 nach 6번 낮은거ō 7번 개그 한마 firearm 좀 그랬나 아 반샷 미친 맑은 반샷 하나 더 개구 아니 40만원 원래는 40 몇만원인데 깎였지 예전에는 50만원 돈이었는데 얘네들이 점점 깎아서 지금 40까지 내려온거지 7번 절대 못온다 자살 아파 자살하면 누구 댓글잼이었는데 아이고 죽었다 그 어디있지 내가 쓰는 잠시만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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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가 우와 3번 1번 하나 더 3번 응 잘했어요 흐흐흐 나 개구 봐서 그냥 바로 들어가볼게요 나 개구 봐서 그냥 바로 들어가볼게요 나 개구 봐서 그냥 바로 들어가볼게요 흰쌍 흰쌍 센 센터 안보여 야 나 어 뭐야 여기가 나 형 내가 피쪽 째줄게 나이스 하나 더 있다 오우 렉이구나 센터 4번쪽으로 백업 4번개다 4만있다 4번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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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으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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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비번이 뭐였더라 내가 아이디가 뭐였더라 아이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Вам 너무 더운거 같애 아 찌덥다 찌덥어 저거 18k 클렌치에 있잖아요 아 좀 이상했었는데 용서 닫아 리비리바비비 아까 우리 포지 상해 내가 옛날에 센터 안보여 3번 2번 쳐요 B92 내가 7번 올라온거 같지 3피 초계피 첫배? 첫배 6번으로 가는 모션 초계피 초계피 재밌바비비 초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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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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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예 없고 나 A르바이트 3번으로 갔어 자우스 자우스 3번 입고 3번 입고 3번 가는거지 메스타인잖아 한명은 어딘지 모르는거지 E야 없나본데 어? 어 이거 M10 스포 선입자 4 스포 선입자 4 스포 선입자 4 뭐야 아 극혐 진짜 내가 극혐 빵키 빵빵빵빵빵빵빵하자 나 쪼금전 힐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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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나 아 이거 7번 9번 1번 1번 9번 9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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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있고 A로 오는건가? 응 A같은거 뭐야 이거 허허허헛 총이 엄청큰데 M14 없는데? B 아니야? 지금 힐링을 보고있어 입구 아 뭐야 난간 3번 나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망했다 아 망했다 씨바 까비까비 까비 아니 난 진짜 아니 그냥 가만있을걸 블랙스쿼드 오래하면 머리 안아프냐구요? 야 씨바 없이 씨바해서 무슨 센소리 센소리가 나냐? 개인이 아닌가 개 개인이 아니 걸로 왜 쇠가 있다고? 몰라 아 몰라 아무튼 배 제가 B를 보게 예스 7번 다운 어디에 죽은거야? 뭐야 왜 애쪽고 애쪽에 하나 있다메 5번 뭐야 아 싸워놨다 7번 7번 근데 애쪽이 하나 있다고 한거 안 죽은거 아니었어? 접대조심 로비 2층 어허 로비 2층 가운데 5번쪽으로 쪼고 싶은데 나이스 남자 하트소리? 뭔 소리 너도 쟤 좀 이상해 아까부터 흐흐흐흫 누구 누구 그렇지 내 1번을 1번을 3번을 가냐 3번 가냐 너 파이홍으로 있어? 이동 하나 있다 1번 놈 3번 1번 둘 3번 가까이 아우 씨X 제6산만 했고 입구 쪽에도 있다 승관 하나 왔어 나이스 3번 온다 에이킬 에이 개피 삼격자 나이스 개님 어서오세요 꼬봉이님 어서오세요 어디 갈거야 에이 형 그냥 센터 그 때 가자 센터 보도 가자고 플러스 쫌 파워 났는데 한 발 안 보이고 나이스 짱 아 아 세박나네 2층 갭니다 아 시우 뭐야 이게 에이씨 야 얘들아 앞엔 전부 있을거라 어느정도 생각해야지 형 형 센터도 B층 하나 B층 하나에 7번 쪽 가는 곳 센터도 하나 있는데 센터도 하나 있는데 2층 2층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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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 아 뒤로 빠지지 빠지지 말지 거리가 안좋았다 그 뭐였지 아니 나는 내 앞에 두 명이 있었잖아 안 보였어 저기 있는지 근데 앞에 내가 죽더라고 나는 민우 형 믿고 갔을게 아 나 너무 묻지마 견총은 들어야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때렸지 근데 뒤졌잖아 결국에 아 나 진짜 앞에서 믿으면 안되겠네 나 그대로 센터 또 밀거야 난 1번 밀래 암들 장면 안 보이고 스팅스나 뭐 1번 낚시 아 1문 2 하나반 샷 둘 다 개피 아 잠깐만 1,2 안돼! 바로 선택해 3번 쪽 하나 있다는거죠? 어 내려오는 낙하 소리 3번 더 끌고 나 짜 3번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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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찬 나이스 어벤져스2 진짜 재밌었어 아 그거 재밌다며 개 재밌어 어서요 도로 갈래? 꼭 봐라 어벤져스? 어벤져스2 나왔어 아 나왔어 23일날 나왔어 가자 민호야 개 재밌어 개 재밌어 내가 서울 아 한 번 갈거야 이긴 한데 어차피 5가지로 한 번 갈긴 하여서 오 4번 어 3번 나왔다 3번 나왔다 얘네 3번 나왔다 우탄 망나진다 7번 볼래? 3번 하나 더 7번 하나 더 있다 아 적배 있다 쌩 올라왔어 올라 3번 쪽으로 7번 하나 있고 나이스 적배에서 3번으로 갔고 하나가 어 뭐야 타이밍 봐 쌩금만 새끼 여기 나이스 이거 진짜 뭐야 씨 이봐 하나 3번 계좌로 올라갈거야 아빈 张어 빛이 일정 어 꿀잼 꿀잼 아이씨 어디 어 꿀잼 꿀잼 오른쪽 꿀잼 오른쪽 꿀잼 오른쪽 오른쪽 하루 내 아래는 1층 나이스 라스트 모르지 뭐야 어디 라스트 몰라 이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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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옥 나 2층 볼게 2층으로 아 뭐야 뭐야 아 이쪽 기다리고 있어 4번으로 갔다 다시 2층으로 깔깔깔 2층 2층 아니면 잘거야 어 7번 안되 지금 어 제발 제발 물 발견해라 아니 왜 거기다가 진수성찬을 그냥 빠르게 들자 에이 뭘 칠거야 그러면 에이 가자 내가 몽빵을 세겠습니다 에에에 아 여기 목이 이렇게 아프지 아 진짜 못밥 아 이거 처음 묶여보는 것도 좋은데 아 지구하나 못죽했어? 못죽임 얘네 발견했어 이제 울거야 와 껌기 껌기 야 3번 있다 기도 안보여 10포명 오시죠 3번 쎄고 있어 3번 쎄고 있어 3번 계단 왔어 아 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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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볼게 이제 적당히 나 이쪽 안오는거 보면 이쪽으로 오는게 아닌가 본데 맞네 맞음 맞음 끼로 narrow 뒤로